선물 별로 안좋아요 저는 저는 대공을 해서 다 먹겠습니다 그 선물을 아주 야금야금 대공으로 아래서 자유롭게 과태라고 싶어 오픈 파이 let him have it 에어프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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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을 받다. 날개를 펼쳐봐 한 일만 바라봐 용기 낼 수 있다면 넌 낼 수 있어 날아가면서 해들 바라보며 나도 나랑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어 거기서 왜 연막 치세요 졌는데 노택? 아니네 택하셨네 선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는 안해봤는데 옛날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산타가 막 날아다녔어요 그럼 그 산타를 잡으면 뭔가 막 없었을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산타 수병 수병 뽑기가 더 중요한 거였죠 그 알겠지? hello let's go